안녕하세요. 깨알정보 유정인입니다. 어뷰징 필드라는 책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의 작가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기사에 조회수를 올리는 어뷰징 업체에서 실제로 일했는데요. 그곳에서 느낀 고민과 문제점을 이 책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뷰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뷰징이란 오용, 남용, 폐해 등의 뜻입니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요.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 검색어를 올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어뷰징은 정확한 보도를 하기보다는 검색어 순위를 올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네티즌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는데요. 최근 고 강두리 씨의 자살 뉴스와 과거 비키니 사진을 엮어 보도하면서 검색어 순위만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기사와 글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도를 넘는 어뷰징보다는 진실된 글을 쓰는 것은 어떨까요?